자, 우리 이전 시간에 저장소를 만들었고요 이번 시간에는 버전을 만드는 방법을 살펴볼 거에요 자, 여기 제가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문서들을 버전 관리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것들을 카피해서요 카피를 하고요 그리고 이 안으로 가져와서 여기서 붙여넣기를 하시면 당연히 붙여넣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버전을 만들 건데요 오른쪽 클릭을 해서 여기 보시면 git commit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commit은 제출하다는 뜻이에요 뭘 제출하냐 버전을 이번 버전에, 지금 만들려고 하는 버전에 필요한 파일과 작업한 내용들을 제출한다 뭐 이런 뜻이겠죠 그 뒤에 있는 master는 무시하세요 자, 클릭 클릭 그럼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뜨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될 부분은 위트에 changes made 거기에 보시면 우리가 지금 추가한 파일들이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이 이번 버전에 추가하고 싶은 친구들을 앞에서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체크를 안 하면 걔는 이번 버전에는 추가가 되지 않습니다 체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는 우리가 아주 상세하게 적어야죠 지금 내가 어떤 작업을 했고 지금 뭐가 문제였으며 이런 여러 가지 작업들을 풍부하게 적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하면 수업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버전 1이라는 뜻에서 V1이라고만 적고 버전을 만들 거예요 아셨죠? 여기에는 어떤 작업을 했는지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들어간다 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있는 commit 버튼을 누르면 이 두 개의 파일이 하나의 버전으로 만들어지게 돼요 그리고 그 버전에 대한 설명은 여기 제가 적어놓은 V1이 되는 겁니다 자, commit 자, 그러면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뜨는데요 그냥 클로즈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여기 있는 이 디렉토리로 나갔다가 들어와 보시면 이렇게 앞에 체크가 되어 있는데 쟤는 무슨 뜻이냐면 버전 관리가 현재 되고 있는 파일들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정말 버전이 생성됐는지를 보려면 우리가 버전 목록을 볼 수 있어야겠죠 오른쪽 클릭 그리고 토토이스 Git으로 가셔서 Git에게 Git, 아, 나 지금 버전을 보고 싶어 라고 얘기할 때 Git, 쇼, 로그라고 하는 저 메뉴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로그는 역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클릭 그럼 보시는 것처럼 방금 제가 추가한 V1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보이고 그 V1이라는 메시지는 이고잉이라는 사람이 언제 버전으로 만들었다 라는 정보도 보이고요 그리고 저 버전은 hello.txt와 hello.png라는 두 개의 파일이 파일로 이루어져 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실습 삼아서 버전을 몇 개 만들어 볼까요? hello.txt라는 파일을 저는 열어서 이 친구를 수정을 해 보겠습니다 메모장을 저는 이렇게 켰고요 여기에다가 숫자 2라고 적을 건데 저렇게 적으면 여러분은 저게 뭐라고요? 천 줄짜리 어떤 작업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저장하면 어떻게 돼요? hello.txt 앞에 빨간색 아이콘이 뜨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 토토이스 Git이 우리한테 이 파일이 수정된 파일이라는 것을 알려줘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버전관리 시스템을 쓰지 않으면 내가 갖고 있는 파일이 예를 들어서 천 개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디렉토리 안에 복잡하게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이 어떤 문서를 오늘 편집했는지를 알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버전 관리를 하게 되면 내가 뭘 했는지를 여러분이 분명하게 반추할 수 있어요 자, 이걸 일단 끄고 그리고 오른쪽 클릭해서 Git commit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hello.txt라는 파일을 modified 수정했다 그리고 얼마나 수정했는지 라인 한 줄이 추가되었다는 것까지 얘가 알려줘요 그럼 제가 여기다가 v2라고 적고 그리고 commit을 누르면 그러면 이제 버전이 또 생성이 된 거예요 한번 볼까요? 어떻게 보면 돼요? 오른쪽 클릭 그리고 total git로 가서 show log로 간 다음에 클릭 그럼 어떻게 돼요? 보시는 것처럼 v2라고 하는 작업은 v2라는 어떤 작업 내역에 해당되는 버전에는 hello.txt라는 파일이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이 hello.txt 파일을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생긴 프로그램이 뜹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잘 보시면 왼쪽, 오른쪽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왼쪽에는 첫 번째 줄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오른쪽에는 첫 번째 줄에 숫자 2가 있죠 즉, 오른쪽은 현재 버전 왼쪽은 이전 버전에 대한 hello.txt라는 파일의 비교점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런 버전관리 도구를 쓰지 않는다면 파일과 파일 사이의 차이점을 눈으로 확인해야 되니까 쉽겠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버전을 생성하는 기본적인 방법을 이번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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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여기 저거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